이녀는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로블록스에 들어왔는데 게임들이 이렇게 수많은 게임 중에서 눈에 띄는 게임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고마리는 못 깨는 타워 너무 눈에 띄는 거야 얘는 못 깸 제작지가 김이 하더라고요 게임 설명이 고마리는 못 깨는 타워입니다 고마리 말귀론 다 깰 수 있습니다 아니 고마리는 못 깬다고? 한번 들어가 볼까? 얘는 못 깸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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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고마리는 못 깨는 타워라고 들어왔는데 뭐야 저희 시체들이 많아요 타워 바닥에는 고마리 시체가 모임? 이게 다 타워 위에서 떨어진 시체들인 거지? 제작자 키왕짱 김니아 리아 오빠가 또 동생을 위해서 넌 못 깨 초대박 고마리는 못 깨는 타워 지금 바로 진행 넌 못 깨 말이야 그냥 포기해 낼 수 있다고 마리 발냄새 개점 아니야 뭐야 떨어졌네? 넌 못 깨 고마리는 신발도 못 벗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가? 고마리님은 고마리님 화면 녹화하고 했으니까 저희 먼저 올라갈게요 고마리의 손은 똥손이래 배난거 아니지? 왜 못 올라가지? 그런게 어딨어? 똥손 똥손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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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고마리예요 발람 다 놀렸는데? 오케이 이제 안봐줌 가부샘 진짜 얄미워 고마리 궁금하다 오 잘하는데? 아니네? 키키키키키키 가부샘 가부샘 와 바닥에 고마리 시체밖에 안보여 힘들쥬? 더 힘들게 해드림 포기하셈 근데 뭐 말이 지금까지 안 왔는데 힘들게 있나? 아아 엄마아 누가 니 엄마야 나 담묘야 손절했음 이제 타워 못하는 사람은 가족 아님 어 그래도 나름 잘하는데? 역시 우리 딸이야 와우 다 너무해 올라가자 자 고마리 회오리하는 거 보고 갑니다 으아아아 꼬리 좋아 하 마리야 이렇게 애교 부린다고 쉽게 깨줄 리아가 아니야 아 미안하지만 애교 부릴수록 체크 포인트 한 개씩 사라진다 으아 나 외로워 괜찮아 같이 가줘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고마리는 못 깨는다 오니까 못 깨는 게 당연하잖아 이거 나만 어떻게 했다니까? 아니하니까 너무 못해서 졸리다 졸려 자야지 나 좀 자고 올까? 그래도 될 것 같은데? 뭐하자 너무 못해서 졸리다 졸려 자야지 자야지 쿨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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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밤 한 대씩 때려놓을 거야 제약자가 다운 중 싫어하는 것은? 열무김치 2번 고마리의 실력 고마리의 실력이겠지? 꿀꿀 꿀꿀꿀꿀꿀꿀꿀바 꿀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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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마리는 이 타워를 깰 수 없다 깰 수 있다 기다려라 나 다 왔다 깰 수 없다 깰 수 없다 타운 중 더 재밌는 유튜브는 헤게나 유튜브 임혜민 유튜브 백이사 유튜브 당연히 당연히 백이사 유튜브지 고고 백이 나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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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리는 어디 있지? 웬쎄 보이지가 않는데 어 저기있다! 이젠 잘하겠지? 나 이제 잘한다고! 뭐야? 늘었어!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! 어떤데? 각성했어! 초등학 탈출맵! 내 머리 돌사! 도마리 거의 보라색 보라색! 왜? 너무해! 그래 회오리 하고 와! 냥! 뭐야 짱 못하잖아! 나는 고마리가 아닌데 왜 점프를 못한 거지? 아 기분 탓인가? 마리의 시체가 바닥에 더 많아진 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? 그니까 기분 탓이야 기분 탓! 나는 왜 떨어지는 거야? 이럴 순 없어! 괜찮아! 고마리보단 빨랐어! 아아! 그럼 한잔해! 이제 회오리는 식구만! 오 잘해! 아 맞다! 바보! 아아! 야 콘텐츠 박살났쪄! 고마리 금방 깨버리쪄! 마리 저기서 몇 번 떨어지려나? 해봐야지! 일단 한 번! 아니지롱! 아아! 그리고 두 번! 두 번! 야 이거 백 번 체계했는데! 와 이거 고마리가 못 깰 구간이 너무 많은데? 여기? 여기도 문제고! 지금 마리가 하고 있는 곳이 난 제일 어려워! 글쎄.. 저긴 그래도 쉬운 구간인데.. 나가! 싫하게! 갔다 가요! 오! 이거면 이렇게? 쉽겠는데? 다녔다가 다음 중 싫어하는 것은? 뭐야? 뭔데 내가 어떻게 알아? 답이 보이지 않아? 답이 보이잖아! 어? 고마리 실력은 좋아하지 않을까? 정말 그렇게 생각해? 아악! 따죽해라! 난 네 실력이 싫어! 좋아하잖아! 야 내 앞에 똥있거든? 똥있는데 그 위에 고마리 실력은 똥이야 라고 써있어 너 진짜 너무해! 똥이다! 슈퍼하지마 내가 가서 볼 거야! 아 지금 못 와서 그래? 어? 고마리는 이 타워를? 깰 수 있다! 너 가면 떨어지겠지? 오빠 없다! 휴! 다음 중 더 재밌는 유튜브는? 베게나 유튜브! 아 저게 뭐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고 베게나 고! 고고 베게나 고! 고고 베게나 고! 고고마리 고! 여기까지 오다니! 너 좀 늘었다! 거의 다 왔으니까 힘내봐! 왜 고마리는 없어! 고마리가 못 볼 문구야 여기! 아니! 여기는 제가 일부러 여기 의자를 뒀어요! 오래 걸릴 거라니까 의자를 좀 쉬라구요! 여기 달리자! 네! 오고 있나요? 제가 살짝 보고 올게요! 오고 있겠지! 떨어졌는데요? 샷건진다 샷건 샷건! 어? 나왔다! 나왔다 샷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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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너무하게 만들었네! 왜? 왜? 아 근데 맵 이름 잘 지웠다! 고마리만 못 깨는 타워!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우리 깨러 가볼까? 다운중! 다운중 잘생긴 사람은? 김리아 리아 김남준이 리아 본명이거든! 내가 볼 때 셋 다 정답이야! 야 이거 양심 없네! 아빠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! 우리 딸이 그냥 타워만 좀 잘하고! 좀 성적 좋아가지고 서울대만 가면 좋을 거 같아! 뭐라고? 아빠 그냥 건강만 할게! 아무래도 너는 서울대는 못 갈 거 같다! 타워 점수도 포함이거든! 서울대 타워 점수가 포함이라고? 로블럭스 서울대인가요? 응! 서울대는 어떻게 가요? 어디? 여기? 어 잘 왔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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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자분들도 이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싶었을 거라고? 좀 더 많이 지르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. 아! 아! 아빠! 아빠도 데려가! 너 데려가! 딸 미안하다! 너같은 딸 중에 없다! 데려가! 너 누구니? 너 누구니? 아빠는! 서울대 가는 딸만 필요해! 아! 나도 필요해줘! 아! 세이브 포인트가 없어서 진작 접지 않았을까? 인정이야! 돈이 아! 용ку와 소리를 잘 치는 것!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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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여. 헐. 헐헐. 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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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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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남준이라고 하고 계시니 김남준! 아 거기서 많이 죽을 듯? 와 저것만 깨면 꼬린인데? 아 여기가 진짜 헬이네 거기만 깨면 끝이야 못깨나? 고마리 다 꼈다 뭐? 그럴 수 없어 고마리랑 맞췄다 고마리랑 단 한줄 차이 고마리 역전 고마리 올라가겠는데? 라고 말하면 떨어지겠지 나와! 나와! 시원한 비명 너무 좋았고요. 나오라니까! 나올 수가 없어. 내 시체랑 만났어. 그래도 요만큼 올라올 줄 몰랐는데 솔직히. 그러니까. 생각보단 잘하는데? 여러분들 그럼 제작자가 선언하셨습니다. 너무 잘 깨니까 다음 2탄으로 돌아올게. 그땐 진짜 어렵게. 오? 깨는데? 마지막이다. 마지막이다.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. 내가 가서 막고 올까요?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? 제가 앞에 가서 길막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?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? 아니요. 아니요. 마지막에 제가 막고 올. 봐봐.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. 그냥 병기에 떨어지는 꿈같이 떨어졌어요. 자 어쨌든 오늘은. 리아가 만든 재밌는 고마리만 못 깨는 타워를 해봤는데요. 정말 고마리가 깰지 못 깰지 몰랐는데. 진짜 제목대로 못 깨고. 나 갈거야. 이제 끝이 났습니다. 자. 갈거야. 갈거라고. 정말 고마리는 못 깨는 타워를. 증명하면서 이 타워. 아니 나 갈거야. 고마리는. 깨는걸 보고 싶은 분들은. 고마리 유튜브로 가시면 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자 고마리는 못 깨는 타워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리는 정말 못 깼습니다. 끝. 못 깼다. 자. 민중 밴드님. 별신한 고양이님. 김수정님. 김희정님. 김경훈님. 연호지우님. 유투버 록카 TV님. 타워하네 키키님. 이경희님. 김세원님. 밀썩빵님. 박소영님. 박근정님. 권지혜님. 한규석님. 구훈초님. 장아름님. 심용소님. 우후님. 남대형님. 강남예지친팬님. 강아부도나님. 성우이지우님. 강남예지친팬님.